벌써 10월이네요. 그런데 10월에는 공휴일이 참 많네요. 10월엔 기념일들이 많거든요. 21일부터 사흘 동안은 추석 연휴고, 3일은 개천절, 한국이 처음 세워진 날이고, 9일은 한글날이에요. 한글날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벌써 10월이네요. 그런데 10월에는 공휴일이 참 많네요. 10월엔 기념일들이 많거든요. 21일부터 사흘 동안은 추석 연휴고, 3일은 개천절, 한국이 처음 세워진 날이고, 9일은 한글날이에요. 한글날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모래가 벌써 6월 6일이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니 공휴일인가 봐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현충일을 어떻게 기념해요? 기념식도 하고 집집마다 국기를 달아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1분 동안 묵념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요?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5일인데 그날 군인들이 거리에서 행진을 해요. 모래가 벌써 6월 6일이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니 공휴일인가 봐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현충일을 어떻게 기념해요? 기념식도 하고 집집마다 국기를 달아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1분 동안 묵념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요?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5일인데 그날 군인들이 거리에서 행진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쓴 응웬 히엔씨입니다. 히엔씨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응원하러 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쓴 응웬 히엔씨입니다. 히엔씨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응원하러 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식목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식목일을 맞아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목일 아침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모여서 나무 500그루를 산에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 동안 집과 직장에서 이 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10시에 시청공원으로 나오시면 나무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나무를 받아가서 학교와 직장에 심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식목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식목일을 맞아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목일 아침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모여서 나무 500그루를 산에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 동안 집과 직장에서 이 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10시에 시청공원으로 나오시면 나무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나무를 받아가서 학교와 직장에 심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던데 성년의 날이 뭐예요? 성년의 날이요? 어른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에요. 아,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아주 큰 행사를 해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성년의 날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전통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향수와 장미 스무송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래요. 참,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스무살이 되면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되고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에서도 스무살이 되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던데 성년의 날이 뭐예요? 성년의 날이요? 어른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에요. 아,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아주 큰 행사를 해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성년의 날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전통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향수와 장미 스무송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래요. 참,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스무살이 되면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되고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에서도 스무살이 되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스무살이 되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폴짝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 노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